으 와이엔텍에? 진수씨? 14,000원까지 보고싶어요? 캔김물 관련된 데 와이엔텍 나오시죠? 정리하고 나오세요 매도하세요 와이엔텍 매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갖고 있는 분은 놔둬도 갖고 있는 분은 중장기로 들고 가실지 몰라도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5G 중에 위지트 말씀드렸었죠 조금 올라가네 NHN 세이버 결제 언택트 관련 지점 자 오늘도 좋은 뉴스 띄웠는데 나오세요 정리 매도하세요 정리하고 나오세요 후반 보지 말고 나오세요 정리하세요 분명히 제가 매도 드렸습니다 언택트 다른거 들어갔어요 언택트 스웨이드 많이 있으니까 나오세요 자 어디서 찾아보냐면은 종목들을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언택트 중에 차트가 팔에서 내려와서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보세요 여긴 끝났습니다 정리요 한국사이버 결제 네이버 카카오 다 정리요 정리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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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